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 24장 1983년 7살 아이에게 트렁크는 편안한 공간이었다. 어찌나 편안한지 놀랍게도 잠이 들어버렸다.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은 잠이 든 덕분에 아빠가 여행가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당연히 여행가방을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가져왔지? 테드는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그런 생각을 했고 이미 출발했으니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빠는 돈이 있으니까 필요한 건 뭐든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한동안 달린 후에 테드는 뒷창문 선반을 밀어올리면 좁은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차 안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틈을 통해서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프랭크의 윤곽과 그 너머로 펼쳐진 고속도로를 보았다. 그들은 이미 도시를 벗어나서 달리고 있었다. 한 시간 이상 달렸다. 어쩌면 테드에게만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테드는 어느 순간부터는 체스보드를 방패처럼 꽉 끌어안고 금방이라도 잠들려 하고 있었다. 여행이 아주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점차 적응되고 있을 때 머스탱이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다. 테드는 그 무엇도 꿰뚫을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잠깐 기다리다가 돌아앉아서 체스보드를 옆으로 치워놓고 뒷창문 선반을 매우 조심스럽게 밀어올렸다. 한 줄기 햇빛이 얼굴을 찔러서 그는 두 눈을 감았다. 프랭크가 차에서 내리는 건 못 봤지만 차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는 물론 프랭크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러고는 두 개의 차 문이 연달아 열렸고 두 명이 동시에 차에 탈 때 그렇듯 차가 앞뒤로 흔들렸다. 테드는 좁은 틈으로 다시 차 안을 살펴봤지만 조수석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쪽을 밀어올려 보면 어떨까?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쪽은 선반이 꽉 닫혀 있었다. 늦어서 죄송해요. 여자가 말했다. 오늘 극장에서 이교대 근무를 하느라고요. 테드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함께 여행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빠는 항상 자기는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방문 판매원이었던 아빠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봤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안다고 했었다. 이 젊은 여자는 테드는 그녀가 아빠보다 훨씬 젊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렇게 차를 얻어 타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았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프랭크가 말했다. 나도 사무실에서 엄청 바빴거든. 사무실에서? 여기서 멀어요? 그리 멀지 않아요. 하지만 차를 두 대나 갖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대로 가야 서로 좀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테드는 역보기는 포기하고 뒷좌석에 한 귀를 대고 열심히 듣고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았나? 이 여자가 아까 오후에 엄마가 말한 딴 여자일지도 모른다. 거실 소파 뒤에 널브러져 앉아있는 엄마를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다. 엄마가 알약을 세 알이나 먹었다. 엄마가 먹은 게 아니야. 아빠가 강제로 먹인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엄마는 분명히 남겨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것이다. 심지어 밤이 되고 난 뒤에도 그곳에서 눈을 뜨고는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혼자 앉아있을 것 같았다. 주 정부가 엄마를 제때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테드는 몸이 떨렸다. 마음의 눈이 그에게 치륵같은 어둠에 잠긴 거실과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의식 없이 앉아있는 엄마와 엄마를 애워싸고 서서 의사들처럼 엄마를 검사하고 그 개미같은 얼굴을 서로 바라보는 더듬이 인간 4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동차 안에서 프랭크는 젊은 여자를 엘리자베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어린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은 어딘가에서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나 테드는 자기만의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에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아직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엄마를 홀로 두고 떠난 게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큰 실수.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물론 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내가 말했거든요. 근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어때요? 아, 아내가 죽고 나니 이젠 집이 너무 커 보여. 프랭크 맥케이가 말했다. 내 아들 테디는 7살인데 가끔은 그 애가 혼자서 너무 외롭게 자라는 거 아닌가. 아내가 죽었다고? 테디? 아빠가 그를 테디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테드는 선반을 들어올리고 앞쪽을 훔쳐보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자기 귀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테디는 혼자 자라고 있지 않았다. 그에겐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웃집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아빠가 하는 말은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테드는 엘리자베스를 보려고 옆으로 누워도 봤지만 보이질 않았다. 그쪽으로 가장 멀리 보이는 게 백밀러였다. 테드가 백밀러를 보는 순간 자기를 보는 아빠와 눈이 마주쳤다. 아빠가 그를 보고 있었다. 테드가 선반을 떨어뜨리자 선반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뒷좌석에 부딪혔다. 테드는 트렁크 바닥에 누웠다. 아빠가 널 본 게 아니야. 그냥 뒤쪽 도로를 보고 있었던 거야. 백밀러는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지붕에서 났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멀진 않아.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테드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차를 타고 얼마나 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잠깐만 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물었다. 용무가 급해요. 거의 다 왔어. 400미터만 더 가면 쾌적한 화장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다 참을 수 있어. 프랭크가 딱딱하게 말했다. 테드는 그 어조를 잘 알았다.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였다. 머스탱이 점점 더 속도를 냈다. 차 문을 여는 건 꿈도 꾸지 마. 알겠어? 엘리자베스는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비명을 질렀다. 세워줘요. 테드는 숨을 죽였다. 몇 초 뒤 차가 어딘가에서 멈춰 섰다. 이거 보이지? 프랭크가 차분하게 말했다. 문을 열면 이게 네 다리를 찌를 거야. 테드는 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의 이런 완강하고 권위주의적인 면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해치지, 해치지 말아요. 아들이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애원했다. 그럼, 그럼. 프랭크가 점화장치에서 차 열쇠를 빼더니 무슨 이유에선지 열쇠들을 딸랑거렸다. 그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 조수석 문을 열었다. 차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해치지 말아요. 여자는 완전히 낙담한 것 같았다. 떨리는 목소리의 애원이 긴 통곡으로 이어졌다. 내려. 제발. 겁이 나? 엘리자베스는 정신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프랭크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테드는 감히 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알았어요. 알았어. 따라갈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렸고 몇 초 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명이 들렸다. 테드는 그의 짧은 인생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비명이 멈추지 않았고 테드는 양쪽 귀를 틀어막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잠시 후 프랭크가 차로 돌아와 다시 출발했고 곧 좋아하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파트 4 25장 현재 방치된 타자기 공장의 지하실에서는 쥐들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휘발유 냄새에 불안해진 나머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로라와 테드의 바로 앞을 가로질러 달려가기도 했다. 때로는 그들 바로 앞까지 걸어와서 지켜보기도 했다. 당신이 그 여자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그랬지. 테드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의심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프랭크가 죽고 난 후에는 의심이 확신이 됐고요. 그래서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는 여자 꿈을 꾼 건가? 로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자기 냉엄한 진실이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들었다. 왜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 테드가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로라도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한 상태였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난 대학 1학년 때였어. 아버지가 블레인이 내 동생이라고 했지. 그때 난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에게 했던 행동들에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그 꿈 얘기를 했어. 머스탱 트렁크 안에 여자가 누워있는 꿈을 꾼다고. 테드는 말을 멈췄다. 테드는 좁은 틈으로 다시 차 안을 살펴보았지만 조수석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조만간 모든 걸 기억해낼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게 틀림없어. 그날 밤 그 개자식이 학교에 와서 날 찾아다닌 거야. 로라는 그 말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타일러가 당신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죠. 대학교 후드티를 입고 테드가 벌떡 일어섰다. 바닥에 난 구멍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쥐 한 마리가 깜짝 놀라 몸을 숨겼다. 그 개자식은 죽을 때까지 운이 좋았어. 내가 좀 더 일찍 기억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젠 누구에게도 전혀 위로가 못 되겠군. 테드 제발 좀 앉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해답을 얻게 됐잖아요. 테드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물론 그렇겠지. 연쇄살인마가 자기 딸들을 위협해서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해답이군. 그 작자는 죽었어 로라. 암에 걸려서 자기 집 침대에서 자다가 죽었어. 이것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침묵 좀 더 일찍 기억해냈더라면 이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테드 치료와 약물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당신 자신이 해낸 거예요. 당신이 당신이 홀리와 딸들을 위해 해낸 거라고요.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족이 저 멀리 은하계 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나요 테드? 당신의 꿈을 통해서였나요? 아니 테드는 완벽하게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꿈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 내 생각엔 블레인 때문이었던 것 같아. TV에서 그를 보고 내 동생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어쩌면 아버지가 블레인의 여자친구를 살해했을 수도 있겠다. 아들한테 일종의 친절을 베푼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생각 생각뿐이었지. 무의식적으로 불현듯 든 생각. 아 글쎄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을 거야. 아버지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랬군요. 한 번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로군요. 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블레인을 쫓아다닌 거야. 그에 대해 조사하고 그가 살인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했어. 그때쯤엔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체스 대회가 열쇠였어. 로라. 그때부터 그때부터 일어난 모든 살인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아버진 대회 참가를 위한 여행을 이용해서 무방비 상태의 여자들을 죽이고 다녔던 거야. 나를 봐요. 나를 봐요. 테드. 자 이제 우린 모든 것을 알아요. 당신 아버지는 죽었고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필요로 해요. 나를 봐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 내가 그들을 다치게 했는데. 테드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있었다. 저스틴은 좀 어때? 아직도 혼수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의사들이 낙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거의 죽일 뻔했어. 그때 당신은 안개 속에 있었잖아요. 테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당신을 압도했고요. 당신은 책임감을 느꼈고 비이성적으로 반응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저스틴이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었죠. 안 그래요? 어 그런 것 같아. 저스틴이 날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블레인의 집에 몰래 들어간 밤 저스틴을 봤거든. 그는 바깥에 차에 앉아있었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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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미행을 시켰지. 그렇게 해서 저스틴과 홀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하하하 그 불쌍한 탐정은 자기가 큰 건을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두 사람의 분류는 나한텐 큰 의미가 없었어. 내게 큰 문제였던 건 저스틴이 나를 미행해서 여기까지 왔었다는 거였지. 아까 당신이 들어간 방에 내가 모아둔 것을 저스틴이 봤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 저스틴이 당신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살인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걸 그걸 잘 모르겠어. 어쩌면 다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땐 너무 늦었지. 이미 판단이 흐려져 있었거든. 아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 저스틴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줄 거고. 꼭 그럴 거예요. 그땐 당신의 병이 심각했어요. 그래 알아. 그땐 이미 자살을 결심한 후였어. 로비 차우드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해 놨고 뇌종양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테드 이젠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테드는 친구가 회복한다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어 그런 것 같군. 로라가 일어섰다. 테드는 의사가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그녀를 의심스럽게 보았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도 그는 그 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어색하게 일어서서 그녀와 악수를 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로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오려고 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쥐들이 깜짝 놀라 도망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큰 소리였다. 로라가 깜짝 놀랐다. 테드는 경비를 그곳에 묶어두는 것이 생각나 몸이 오싹 떨렸다. 오 하나님 타자기가 경비의 몸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었다. 경비를 거기 두고 나오기 전에 테드는 그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내부 손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드와 로라를 비추고 있던 원뿔형의 빛 저 너머에 리 스틸일웰의 모습이 회색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자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본 로라는 리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리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있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줘 이 개새끼야 리가 말했다. 경빈은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가슴 높이에 들고 작은 물건을 쥐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딸칵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오를 때까지는 자 이제 아주 짧은 장 26장 27장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긴 에필로그 이렇게 오늘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자 26장 으로 가실게요. 현재 마커스가 조수석에 앉았고 로버트가 운전을 했다. 처음 30분 동안은 얘기를 나누면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침묵 속에서 달려갔다. 가끔씩 걸려오는 FBI의 전화가 침묵을 깨뜨렸다. FBI 팀은 같은 시각에 올버니에서 출발했고 그들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목적지까지 30분 정도 남았을 때 마지막 전화를 받았다. 로버트는 상대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커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방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어. 로버트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총매재가 사용됐대. 불길이 급속도로 번졌다더라고. 화재? 마커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대답을 듣기 무서워 다음 질문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올버니 팀이 도착해보니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대. 연기를 보고 누가 신고했는데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땐 너무 늦었다더래. 너무 늦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마커스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시신 두구를 수습했대. 생존자는 한 명이고 마커스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게 누군데? 손이 만들어낸 어둠 속에서 그가 물었다. 27장 현재 무슨 이유 에선지 리 스틸웰은 담배 라이터로 테드를 위협했다. 쏟아진 타자기의 머리를 맞아 정신이 이상해졌던지 휘발유가 인화성이 크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파란색 작은 불꽃이 거대한 불방망이로 변하자 그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자신이 일으킨 일에 깜짝 놀라서 라이터를 떨어뜨렸고 몸에 불이 붙자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다. 로라와 테드는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검붉은 거대한 불길이 시퍼런 촉수를 앞세우고 덮쳐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불길을 피해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리의 비명소리가 끔찍해졌고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지하실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로라는 문 반대쪽에 갇혔다. 경비가 죽어가면서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질러대는 동안 그녀는 반대편으로 건너갈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중간에 불이 방어벽처럼 가로막고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연기가 더욱 자욱해졌다. 전구가 하나 둘씩 터졌고 고동치는 검붉은 불길이 그 불빛을 대신했다. 쥐들도 새된 비명을 질러댔다. 테드는 테이블과 녹슨 가구더미 사이에 다리를 만들기 위해 아직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초록색 소파를 그 사이로 밀어넣으려 애쓰면서 로라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헛수거였다. 불길이 그의 셔츠에 옮겨 붙을 뻔하자 그는 셔츠를 벗어서 셔츠로 입을 가리고 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쳤다. 뭐라고요? 로라는 조끼 10미터는 떨어져 있었지만 가까이 가는 대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도 셔츠를 벗어 입을 가리고 숨을 쉬었지만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테드가 이번에는 입에서 셔츠를 떼고 외쳤다. 바닥에 난 문 로라 그리로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 이번에는 로라가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와 바닥에 난 낙하문 사이를 불길이 가로막고 있었다. 테드 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가 무슨 말을 더 외쳤지만 불꽃이 타다닥 타들어가는 소리에 무척 잘 들리지 않았다. 연기가 자욱해져서 블라우스로 입을 가렸는데도 숨쉬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로라는 블라우스를 뗐다. 그러자 발작처럼 기침이 연달아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눈이 따가운 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가까워지자 숨쉬기가 좀 편안하다고 느꼈다. 다시 블라우스로 얼굴을 가리고 옆문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살아서 나가려면 벽을 따라 기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다. 줄지어 줄지어 서있는 철제 탁자가 일종의 터널 역할을 해서 비교적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 가는 동안 두세 번은 다가오는 불길에 방해를 받아 최대한 벽에 달라붙기도 했고 테이블 터널 밑을 떠나기도 했다. 문이 가까워질수록 연기는 더욱 자욱해졌다. 심지어 바닥 높이에서도 문 앞까지는 7,8미터만 더 가면 됐다. 쉬워 보였지만 절반쯤 가자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시뻘건 불길에 커튼이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계속 가려면 터널을 떠나야 하는데 밖이라고 상황이 나아 보이지는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테디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지하실을 떠났나? 아니면 의식을 잃었을까? 경찰이 오고 있다. 바닥에 난 문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 버티면서 밖에 있는 누구라도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바닥에 난 문까지 가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터널을 떠나 빙 돌아서 가거나 불의 장막으로 돌진해서 뚫고 지나가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월터를 위해서 그녀는 블라우스로 머리를 감싸고 한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달려나갔다. 에필로그 2년 후 청중이 따스한 박수로 렌달 포스터를 맞았다. 지난 3년간 그는 채널사의 사회부 범죄보도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가 일약 스타 기자로 등극한 건 프랭크 맥케이 사건이 큰 역할을 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기자였던 그는 정신병적인 상황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이 외설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법의학적 전문성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했다. 무대의 한 면을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에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된 날카로운 눈을 찍은 영상이 떠올랐다. 그 밑에 제목이 나와있었다. 바스턴 폴스의 도살자 프랭크 에드먼드 맥케이 1951년부터 2011년 강당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기자가 마이크에 대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스턴 폴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의 중산층 가정. 아버지는 농기구 공장에서 오랜 시간을 일했고 어머니는 요리사에 재봉사 상점 정원 하녀 뭐 여러 일을 해서 생계에 보탰습니다. 어린 프랭크는 12살 때까지는 사실상 돌보고 감독하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성장했죠. 오드리라는 여동생이 태어날 때까지는요?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맥케이 가족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을 겁니다. 1964년 렐프와 테스 맥케이 는 두 자녀를 데리고 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다시 살펴봐야 할 거리도 별로 남겨두지 않은 채 말이죠. 잠시 후 초등학생들의 흑백 단체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두 개의 얼굴에 동그라미가 그려졌고 그 중 한 아이는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그 깊고 푸른 눈을 갖고 있었다. 프랭크는 어렸을 때 이미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지능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모범생이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법을 알았던 거죠. 바스턴 폴스 시절에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앤드류 도빈스가 수많은 여성들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으로서의 프랭크 맥케이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렌달은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잠깐 쉬었다. 그는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프랭크 맥케이을 알던 사람들은 전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여동생 전처 이웃들 사업 파트너 까지 모두요. 딱 한 명 예외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앤드류 도빈스 입니다. 그 뉴스가 전국에 퍼져갈 때 뉴스가 사실임을 직감한 사람이 딱 한 명 그가 바로 앤드류 도빈스 라는 거죠. 프랭크 맥케이가 13살 때 가족과 함께 바스턴 폴스를 떠난 후 단 한 번도 맥케이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할 때도 앤드류 도빈스는 프랭크 맥케이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진심으로 굳게 믿었고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앤드류 도빈스가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이 남자의 시면을 들여다봤고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스크린에 나온 사진이 빨간색 자동차 옆에서 포즈를 취한 젊은 프랭크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스무살 쯤 되어 보였고 처음 봤을 땐 그의 웃는 얼굴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진이 점차 확대되자 그의 눈이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현재의 눈과 똑같아 보였고 그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듯 했다. 프랭크 맥케인은 완벽한 남편도 모범적인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더더욱 아니었죠. 하지만 그를 알았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는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프랭크 맥케인은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살인범이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린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맥케인 같은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버리면 그들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해지죠. 그들은 떳떳하게 우리와 같이 거리를 활보하죠. 그들이 범죄를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된 건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과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는 확신 자기가 남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오만 때문입니다. 타인을 해치고 죽이고 싶은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욕구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자의식 때문이기도 하고요. 앤드류 도빈슨은 프랭크의 집에서 두세집 떨어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하교를 함께하면서 친구가 되었죠. 어느 날 프랭크가 앤드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름이었고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집에는 그들 둘 뿐 이었죠. 프랭크는 앤드류에게 그날은 자전거도 타기 싫고 평소에 했던 어떤 놀이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앤드류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거미와 딱정벌레를 비롯해 커다란 곤충들을 담은 유리병을 여러 개 보여주었죠. 프랭크는 주머니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한테 산 건데 그 사실은 앤드류 빼고는 아무도 몰랐죠. 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뒷마당에서 프랭크는 친구에게 곤충들 중 한 마리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앤드류는 힘이 없어 보이는 중간 크기의 거미를 골랐죠. 그는 프랭크가 주머니칼로 거미를 죽이려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쯤 앤드류는 프랭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 사실 어릴 때 거미 한 마리 죽여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앤드류는 그 놀이를 기꺼이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시험대에 올려지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바스턴 폴스의 도살자 사건이 탐사보도와 연구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지만 대부분은 훗날 발생한 살인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기자들은 괴물을 그려내는 걸 좋아했을 뿐 인간은 잊곤 했다. 렌달은 지금 자신이 밝히려는 사소한 사실들이 엽기적인 살인사건보다도 훨씬 큰 충격을 선사할 거라고 생각했다. 강당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프랭크는 그 칼로 거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죽이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먼저 거미의 다리를 네게 잘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와 앤드류는 거미가 도망치려 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원을 그리며 기어다니는 걸 보고 낄낄거리고 웃어댔죠. 그런 다음 프랭크는 또 한 다리를 자르고 또 한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너무 가까운 부분을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거미가 금방 죽어버린다고 설명했죠. 마침내 불쌍한 거미는 다리 하나만 남게 됐고 그 한 다리로 기를 쓰고 땅을 긁으며 맴을 돌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악한 놀이였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해 늦여름의 어느 날 프랭크가 앤드류를 또 집에 초대했습니다. 특별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프랭크는 곤충들의 수족 절단 놀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서너 번은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앤드류는 신이 났습니다. 친구를 존경하게 되고 친구에게 매료되기 시작했거든요. 프랭크가 그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곤충이 담긴 유리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신 태어난 지 3,4개월 된 것 같은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 같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앤드류가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며 떠올리는 바와 같이 그때 앤드류는 프랭크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었지만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앤드류의 인터뷰 프랭크는 새끼 고양이의 다리를 쫙 벌려서 얇은 밧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울어대는 동안 주머니 칼로 눈을 도려내 고양이의 배 위에 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죠. 그 다음에는 귀를 그 다음에는 코를 그런 식으로 잘라내 태웠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더 저항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프랭크와 더 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앤드류의 반응은 어린 프랭크에게 일종의 경고로 작용했을 겁니다. 자신의 본성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한 경고요. 이제 스크린은 비어있었다. 렌달은 스무살 여자의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 엘리자베스 가스가 플랭크 맥케이의 첫 희생자일 것 같지는 않지만 초기 피해자 중 한 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맥케이가 그 후로는 보스턴 근처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렌달은 잠깐 말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덧붙였다. 하 방금 한 말은 물론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곧 절대적인 진실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요. 프랭크 맥케이가 어린 미혼모인 엘리자베스 가스를 살해한 방식을 보면 그가 아직도 학습 곡선상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도 같고요. 비교적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미리 접촉하는 자칫 본인이 체포될 수도 있었을 실수를 저지릅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의 팔과 다리 몇 군데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지만 단 몇 초만에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절대적이고 충분한 사인은 목에 난 깊은 자상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범행에서 보인 가학적인 고문 형태와는 매우 다른 양상 이죠. 맥케이는 엘리자베스 가스를 살해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째, 그는 무방비 상태의 젊은 여자를 고문하고 살해함으로써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일을 또 하고 싶어지리라는 걸 알았죠. 둘째, 그날처럼 경솔하게 행동했다가는 결국 자필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끝도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해줄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겠죠. 프랭크 맥케이는 1983년에서 1989년 사이에 적어도 7건의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이 살고 있던 주 밖에서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었죠. 공통점은 여기서 끝납니다. 프랭크는 칼로 망치로 심지어 두 손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골랐고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죠. 그 기간 그 기간 그는 아들 테드를 데리고 체스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 했습니다. 그는 대회 장소에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물색해 고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합니다. 단 두세 시간만에 그런 일을 저지르죠. 이렇게 잔혹한 살인사건이 일찍이 별로 없었기에 이런 범죄들을 연결시키는 패턴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크린에 차례대로 나타났다. 프랭크 맥케인은 가면이 벗겨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19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살해했고 다른 살인사건 15건의 용의자입니다. 현대적인 범인 추적 프로그램으로도 공통된 패턴을 찾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원형 미로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아까 여러분께 프랭크 맥케인의 본 모습을 본 사람은 어린이 시절의 친구 앤드류 도빈스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첫 아내인 크리스틴 맥케인은 여러 해 동안 남편의 구타와 학대를 견뎌냈는데 그녀는 남편의 내면의 도살인 악을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정신질환을 알았고 그들이 함께 살 때는 상황이 매우 심각했죠. 프랭크 맥케인의 아들 테드도 아버지의 일탈 행동을 목격했을 겁니다. 테드는 체스 신동이었고 나중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자 그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렌달이 미로의 중앙을 가리켰다.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열쇠의 매력적인 괴적을 오늘 여러분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로가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책 표지 속에 미로가 되어 다시 나타났다. 유일한 탈출구가 제목이었다. 그 밑에는 커다란 빨간색 글씨로 작가의 이름이 쓰여있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마침내 밝은 빛 속으로 끌어내 새롭게 조명한 의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닥터 로라 힐 박수갈채가 로라를 맞았다. 그녀는 홀의 중앙으로 걸어가 스크린 옆 테이블에 마련된 자기자리에 앉았다. 세 번째 출판기념회인데도 처음 할 때와 똑같이 떨렸다. 그녀는 맨 앞줄에서 디디를 찾아냈고 언니 디디가 거기 앉아서 물개 박수를 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생겼다. 디디는 그녀의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로라가 라벤더에서 해고되고 뒤이어 마커스와도 헤어지고 난 후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물론 월터도. 그러나 그녀가 라벤더에서 힘들 때도 책을 완성하라고 격려해 준 사람은 언니 디디 뿐이었다. 원고가 정말 훌륭해. 병원에서 상사들이 최후통첩을 하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나와. 그리고 니 남자친구는 곧 손 털고 물러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거야. 알잖니 난 처음부터 그 인간 별로였어. 디디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렌달. 로라는 겨자색 스커트에 흰색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었다. 항상 긴 소매를 입었다. 옷이 그녀의 몸에 밀착되어 몸매를 드러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오른손목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얇은 줄무늬를 이룬 화상 흉터가 소매뿌리 바깥으로 살짝 보였다. 먼저 오늘 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렌달이 말했다.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기자가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에는 아직도 로라의 책 표지가 있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난 것처럼 그가 물었다. 그런데 왜 표지에 미로를 넣으셨죠 로라? 아 저는 항상 미로를 매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자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작은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놀이공원 사장인 애덤스 씨는 아주 매력적인 분인데 수십 년 동안 그 놀이공원을 운영해 왔죠. 다들 동네에 있는 조그만 놀이공원은 곧 망할 거라고 예상했지만요. 그 놀이공원의 특징이 바로 거대한 원형 미로였어요. 옥수수밭 미로 같은 거였나 보죠? 아니요. 옥수수밭은 아니고요. 돌과 나무로 만든 미로였는데 그 미로가 특별했던 건 끊임없이 모양이 바뀌기 때문이었어요. 열고 닫히는 일련의 문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미로가 변해 있었죠. 애덤스 씨는 미로의 배열 방법이 천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마도 과장이었을 거예요. 미노타우루스 복장을 한 사람이 그 안을 어슬렁거리면서 탈출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어렸을 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들어갔죠. 그리고 사실 거기서 탈출구를 찾아서 나온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여름방학 동안 거의 매일 지금 여기 관객석에 앉아있는 언니와 함께 그곳에 가곤 했어요. 우리 자매가 좋아하던 남학생이 거기서 일했거든요. 디디가 앞줄에서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입모양으로 말했다. 네가 좋아했던 남자이잖아. 로라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저는 항상 미로에 끌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미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로에서 탈출한다든가 하는 혹은 미로 안에 갇힌다든가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호크스네스트 미로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통로를 쭉 따라가니 미로의 중앙으로 갔다고 해봐요. 그럼 반대로 날 중앙에서 멀어지게 해주는 길을 선택한다면 미로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테드 맥케이가 라벤더 메모리얼에 수용됐을 때 그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미로에 갇힌 것과도 같았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으니 미로도 꽤 복잡했겠군요. 그랬죠. 그는 몇 주 동안 주기에 갇혀 돌고 또 돌았을 뿐 도무지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어린 시절 호크스 네스트 미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 헤맸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그를 미로 밖으로 안내하려고 길을 잘못 들었더니 결국 길을 잃고 말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했죠. 테드 맥케이는 버려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죠. 반면에 그 화재에서 로라 당신은 운 좋게 살아남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당신 자신의 미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미로의 선두에 서서 모든 공격을 받아낸 사람은 테드 맥케이 였어요. 목숨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견뎠 기 때문이죠. 이 책은 그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 경험을 다루고 있고 그가 자기 마음이 놓은 덫에서 어떻게 탈출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테드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 끔찍한 범죄들도 해결되지 못했을 거고요. 강당 여기저기서 박수소리가 들리더니 곧 우레같은 박수갈채로 변했다. 죽기 전에 테드는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느껴진다고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진실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우리 곁에서 걸어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위로가 됐다고요. 테드의 전처와 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어떤 마음일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테드를 본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됐죠. 위대한 마음을 가진 남자로 자기 것이 아닌 짐을 지고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행사는 그 후로도 30분 더 진행되었다. 렌달은 훌륭한 사회자였고 그들이 주고받는 말은 친구끼리 마주보고 앉아 나누는 속깊은 대화 같았다. 그 후에는 사인회가 열렸는데 로라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독자의 관심과 애정을 즐길 수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소매뿌리 주위에 희미해진 흉터를 슬쩍 훔쳐보는 사람도 있었고 책에 대해 감상을 말하거나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저스틴 린치에 관한 것이었다. 로라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차도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린치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며 린치의 가족에게서 부여받은 정보 공개 권한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 끝났다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어느 순간 두꺼운 뿔테 안경을 낀 키 작은 남자가 강당 뒤쪽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언뜻 보였다. 그는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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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려는 사람들 줄에 서있지 않았다. 50살 정도 아니면 약간 더 젊은 것 같았고 그녀의 책을 옆구리에 끼고 애매하게 웃고 있었다. 로라는 책의 서명에서 건네줄 때마다 뿔테 안경을 낀 그 낯선 남자를 흘끗 보았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있었다. 강당이 거의 비었을 때 기획자인 매튜스라는 키 큰 남자가 로라가 앉은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잠깐만 옆에 같이 앉아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바로 그때 뿔테 안경 남자가 자기 자리를 떠나 줄을 섰다. 맨 끝에 거구의 여자가 테이블 앞에 딱 버티고 서는 바람에 뿔테 안경이 로라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여자는 언제나 활짝 웃고 활기 넘치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기뻐요. 책 너무 마음에 들어요. 로라는 여자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고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와준 사람이었다. 버먼트에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가족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당신을 보려고 왔어요. 닥터 힐 당신은 정말 재능이 넘치는 분이에요. 로라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후 책 제목 페이지에 몇 마디 적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아직 거기 있나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여자의 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정말 감사해요. 책 계속 쓰세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로라는 계속 미소짓고 있었지만 자신의 웃는 얼굴이 불편해하며 찡그린 얼굴로 바뀔까 봐 걱정이 됐다. 뿔 뿔태 안경은 어디 있지? 로라는 그가 손에 칼을 들고 거구의 여자 뒤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거지? 연쇄 살인범들이 클럽을 만들어 단체로 그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나 테드와 사랑에 빠졌어요. 조금 그 여자가 말했다. 그녀의 두 뺨이 불에 단 수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 나 정말 바보 같죠?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멋진 등장 인물을 너무나 좋아하게 됐다. 뭐 그런 의미로 로라는 무슨 뜻인지 완벽히 이해한다고 대답하고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녀가 서명한 책을 돌려주자 마침내 여자가 떠났다. 뿔테 안경이 아직도 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0분 후 로라가 한 쌍의 남녀가 내민 책 두 권에 사인한 후 드디어 그 작은 남자의 차례가 되었다. 나를 모르겠습니까? 침착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이 남자가 연쇄 살인범 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연쇄 살인범 일 것이다. 로라는 긴장을 풀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 말을 하자마자 생각이 났다. 아서 로비 차우드 입니다. 뿔테 안경을 낀 남자가 그녀의 생각을 확인해 주었다. 로라는 인터넷에서 변호사의 사진을 찾아봤었지만 만난 적은 없었다. 그들은 짧게 통화했고 그 대화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었다. 로비 차우드 가 좌우를 살폈다. 일부 독자들이 강당에 남아 몇 명씩 무리지어 대화하고 있었지만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맺툴스 밖에 없었다. 로라는 그에게 잠깐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이름을 바꿔줘서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물론 그랬죠. 그래도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통화할 때 제가 무리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제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 걱정 마세요. 로비 차우드는 불안해 보였다. 옆구리에 끼고 있는 책을 아직 그녀에게 건네지도 않았다. 일찍 와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 읽어봤는데 정말 좋던데요. 축하합니다. 그가 책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로비 차우드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마치 자기가 찾고 있는 말이 거기 적혀있기라도 한 것처럼.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할까 계속 생각해봤지만 아직도 잘 로라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는 책에서 로비 차우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여놓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것일까? 내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진심으로 후회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날 이해해 줄 겁니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이 책에서 묘사했듯 어느 날 오후 테드가 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죠. 물론 테드는 모르고 온 거였지만요. 옛 동창생들이 모두 모인 건 아니고 일부만이 모여 있었어요. 제 말은 당신이 책에서 묘사한 건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와 나는 우리는 내 서재에서 그의 유언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죠. 로라가 그를 관찰했다. 그의 주기는 모두 실제 일어난 일에 바탕하고 있었어요.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서 직접 확인도 했고요. 로비 차우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난 아 내가 알았더라면 로비 차우드가 책에 한 손을 올려놓는 모습이 마치 선서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책에서 주머니 쥐에 대해 쓰셨는데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정확히 뭡니까? 로라는 깜짝 놀라면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사실 그녀는 주머니 쥐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테드는 주머니 쥐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책에 나온 내용도 거의 마이크 도슨에게 들은 것이었지만 그는 시시콜콜하게 설명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테드는 주머니 쥐를 무서워 했어요. 로라가 다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뭔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게 틀림없다고 추론하는 정도죠. 왜 무서워하느냐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로비 차우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주기에서 주머니 쥐가 어떤 역할을 했죠? 정확히. 로비 차우드 씨? 그게 당신한테 중요한 문제인가요? 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날 내 집 뒷마당에서 테드는 주머니 쥐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책에 쓴 그대로 말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낡은 타이어 속에서 주머니 쥐를 본 게 아니라 내 아내가 키우는 화분들 사이로 숨는 걸 봤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로라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쥐가 나타나는 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주기의 일부였다고 추측했었다. 아 놀랍군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머니 쥐의 역할이 뭡니까? 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로비 차우드 씨 난 그게 테드가 주기 안에 머무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언제나 주머니 쥐가 거기 있었어요. 때로는 테드의 꿈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주기에서 자꾸만 나타나는 주머니 쥐가 일종의 수호자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로비 차우드는 잠깐 생각하는 눈치였다. 당신 고향에 있는 미로 속 미누 타우로스 처럼 말이죠. 변호사 치고 나쁘지 않네. 네 그런 식으로요. 이제 당당은 완전히 비었다. 그날 나도 주머니 줄을 봤습니다. 로비 차우드가 갑자기 말했다. 로라는 잠잠 잤 잤 잤 잤 뒷마당에 주머니 쥐가 있다고 테드가 고함을 지르니까 내 친구들이 그걸 잡으려고 달려나갔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난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때 분명히 주머니 쥐를 봤습니다. 주머니 쥐가 화분들 사이로 숨는 순간에 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주머니 쥐는 실제로 존재해하는 동물이에요. 그때도 거기 진짜 있었는데 도망쳤던 게 틀림없군요. 거기 족히 서른 명은 있었는데 주머니 쥐가 도망치는 걸 아무도 못 봤어요. 화분들은 마당 한가운데 벽돌 베란다에 놓여있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테드가 주머니 쥐를 봤고 나도 봤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본 거죠. 로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는 일뿐이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로라는 그와 악수를 했다. 당신한테 미리 말하지 못한 이유를 이젠 아시겠죠? 아설 로비 차우드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테이블에 내려놓은 책을 들고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사람처럼 홀가분하게 걸어갔다. 네, 긴 낭독이 끝났습니다. 페데리코 아사트의 다음 사람을 죽여라 읽을 때 정말 재밌게 읽었었고요. 낭독하면서도 즐거웠는데 사실 이 마지막 에필로그의 마지막 장면은요. 공포영화 같은 데서 후속편 만들려고 끝부분 좀 이상하게 처리하는 그런 건가? 로비 차우드가 로비 차우드가 아무도 못 본 주머니지를 자기도 봤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인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내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은 그냥 제가 잘못 해석해서 읽은 걸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시고. 아쉬운 거는 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테드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물론 공포스럽게 무서웠던 순간도 있고. 어머 이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야? 어머 연쇄살인마였다고? 막 이러다가 다 아닌 걸 알게 됐는데 테드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하고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었나요? 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진정한 안잡이 오디오북 팬이 맞으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 긴 낭독과 함께 그 긴 여름을 보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